신났어 신났어 왜 갑자기 신났어 집사2장 아프잖아,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갔냐? 아, 왜 저렇게 눈곱도 안 떼고 저런데요 세수도 안 하고 저런데요 데려왔다 오, 괜찮아? 놀랐지? 누나가 때린 게 아니라 그게 약간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해, 놀라게 해서 아이고, 예뻐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예뻐 아이고, 세수 좀 해야겠어요 응? 세수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아이고 일로 오세요 아이고 가져가 놓으세요 재미없어? 너무 재미없게 놀아? 예 가져가 놓으세요 아이고 옳지? 야, 옳지는 아니야? 귀여워 아오, 귀여워 아구, 귀여워 아구구구구구구구 아빠리 표정이 그게 뭐야 먹지마요? 아빠리 가지는 마 옆에는 있어야 돼 간다니까 뽀뽀해주는게 응? 그게 강아지야? 응 누나 얼굴 아주 그냥 다 먹겠어 응? 비켈로우시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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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난리가 나있네 여기 우와 청소 좀 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아침부터 잤나 껌 준다 해서 신났구나 껌 줘? 알았어 그래 가져와 그거 뜯지마 자 이롱아 그거 너 한번 뜯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뜯을거잖아 응 공 가져와 공 옳지 또 어 또 또 공 5 5 밸드 5 콜라 다 먹었어? 자세가 아주 그냥 다 먹었어? 맛있었어? 다 먹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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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